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네, 이번에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4대4만 틀려? 여기 나한테 막히고 임무 맞추요. 레벨업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권유라는 인물은요, 백수예요. 되게 꿈도 희망도 없는 PC방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백수인데요. 그런 백수가 이제 자신의 죄를 그런 조작된 사건을 파헤쳐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런 대장을 우리가 이제로 줄 수 없다. 우리가 나도 도와줘야 한다! 마음 고마운데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에이...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액션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영화 촬영하기 전에요. 액션스쿨 다니면서 좀 체계적으로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도 더웠고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굉장히 추웠고요.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많았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면서 시사회에 참석을 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주연작이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모리션, 나 지나가면 바로 쏴. 아이고, 어떡하냐? 이번에 처음 작품에서 만나서 같이 호흡을 해봤는데요. 두 분 다 굉장히 영화 속 캐릭터하고 잘 어울렸던 배우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극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 인물들과 함께 했을 때가 굉장히 재밌고 네, 웃겼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조작션 준비됐지? 오늘도 후회 없이 싸우자. 라지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찍은 조작된 도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고 시원한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보시는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